모짜렐라 선물 정정 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비싸 우리 고가에 비싸 대박 나는 무슨 일이야 저거 아니라 비누이다 비누요? 비누 나 집에 비누 많아 대박 이런 리액션 좀 해줘야지 아니 나 집에 비누가 많아가지고 어? 어머니 안에 뭐있지 않을까요? 샀으면 히트 완전 좋은거 갔다가 산짓고 트롤을 시작 하닐 이런 duty 아 이건 좀 잠깐만 height 소금 upp 하닐 하닐 파이 사진 안 찍어 있네요? 동영상 찍는 중 fold on 여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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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택배가 두 개밖에 없지만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본이랑 하트 샀어요. 이거는 누구냐면 저희 이달이 하트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실버 하트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아 하트가 아니라 리본...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개 샀고요. 그거의 핑크 버전인데 뭔가 핑크색도 예뻐서 일단 샀어요. 그리고 하트 프레임... 그리고 하트 프레임... 다음 택배는... 공비서에서 포인트 주는 거 있죠? 그거 쓰려고 산 건데... 왠... 짤려져 있는 양면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깨끗해 보이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이거는 이제 화홍 브러쉬입니다. 사실 3만 포인트에 맞춰서 산이라... 이렇게 샀더니 2만 9천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배송비만 결제를 하고 받았습니다. 얘는 그냥 더스트 브러쉬. 굉장히 빳빳한 재질인데요. 이런 느낌? 뭔가 되게 잘 털리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자극이 있어서 저처럼 완전 예민 부스 피부들은 이 대로 자국이 남기는 해요. 저 진짜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붉어지는 피부여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을 살짝 자제해야 하는 하지만 먼지는 정말 정말 잘 털린다 브러쉬입니다. 원하는 몇 개가 없네요. 이번에는 아니다. 자른다! 꺄악! 아 뭐야? 파 다 먹겠는데? 됐다. thou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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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purchases 아 죽은 글루 살리기 아 죽었어요 다 터져서 캡 바꿔 씌우고 이제 예쁘게 네 오늘의 컬러는 무엇입니까? 어 멈춰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오늘의 컬러 몇 번인가요? 이거 번호가 없어요 어 번호가 없네? 아 진짜요? 그럼 저는 핑크 하겠습니다 짱 짱 화질 짱 좋다 아까 그 분은 외국말만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러셔도 돼요 듣기는 알았는데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뜨거워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발을 씻자 어 지지안이 같잖아요 어제 나름 어머님이 각질 제거해주셨단 말이에요 어제 나름 어머님이 각질 제거해주셨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고객님들 발 씻겨드리기 딱입니다 오 향기나요 큰가 큰가 비 온다 비 와요? 비 와요 어 많이 와요 어? 많이 와요 아 이렇게 까지는 집 갈 때는 아마 그칠거에요 바람이 오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헤디의 현장에 왔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우와 발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꿀 수 있어? 우와 유연하다 우와 대박이다 관절이 하나 더 있으신가봐요 아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 노래 날개 났다 박진감이네 아 그럼 손바닥이 두근 잘생겼어요? 아 예 아 예 정말 괜찮은데 필터 씻어낼게요 아 예 아 예 불러해둘게요 네 인정히 다듬어주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깨끗해라 준빈 아 저 общем 보여 his alpha 빗BERT Perquè 너무 오 코 식설 막 토 어이 토.. 뭔가 토 세퍼레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토.. 이거 핑크색이죠? 네 우와 여기 이거 완전 보라로 나와요 그냥 전체적인 톤이 지금 보라보라하게 됐나? 회갈색처럼 나와요 지금 발이 살짝 차가워서 더 약간 파랗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팔도 약간 올리브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이거 이상하게.. 어머 어머 괜찮니? 괜찮아? 예예예예 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여기서 뛰어놀네요 좀 눌렀나요? 그렇군요 선생님 자석제로 팁이 있나요? 어.. 사실 팁은 딱히 없어요 그냥 많이 연습하고 감? 오.. 정말.. 교과서다 감 교과서를 열심히 오세요 여러분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아 요즘 또 사교육 해야죠 요즘은 사교육 해야 돼 다른 애들이 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필요 없어요 나도 해줘야 돼 딸깍파리 나네 딸깍파리 아 이거 좀 시원하네 아 이거요? 네 약간 젊은 친구들 만났는데 뭐 있죠? 어떤 친구들인데요? 원장님보다 어린이집 한 명이 여자친구가 좀 어려서 26, 27도 있겠어요 저희 결혼식도 오래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지난거에요 그냥 원장 스타일이 있죠 근데 요즘 제 스타일이 약간 이뤄버렸어요 그것도 활짝 엔지스럽게 바꿔서 네 슈즈니스 한 잔 털 털 털 털 털 최근에 입고 올 중에 입고 올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귀엽게 다 잘 안아가신 최근에? 전 선생님이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건? 아니 많이 잡고 아니 선생님이 이거 입을 못하자 아 아 이거 뜨니까 먹고 말아 그럴걸요? 약간 또 블랙 계열이 있는게 이뻤어요 기억이 남는게 지금 그래서요 진정 사진 찍었어요 빨리 상불 단독해 맞아 안녕하십니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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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믿을 수 없는 못 붙어 끼고 보여주시죠 와 유리알 진짜 유리알이다 어떻게 이렇게 쇠골 만들어낼지 먹을 때도 끼울 것 같아 물에 자주 만든 것 같고 진짜요? 예약 있는 날만 연하구나 그 사람의 눈체가 크게 나오고 그쵸 신발 뺏어버리고 싶어 아프 신발 아프 그 그 사람 집 진짜 아래층 힘들 것 같아요 층간처럼 대박일 것 같아요 저희 자꾸 누가 담배 펴가지고 진짜 미치겠어요 냄새 올라와요? 집 베란다 이런 데서 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화장실에서 피는 것 같아요 거실 화장실에서 올라와요 아 배가 타고 올라와요 응 집에서 근데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러니까요 막 바른 거 같아 응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 그냥 그냥